외국인 투자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외투기업과의 소통 활성화 노력과 함께 추가적인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개선은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외투기업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공공, 교육, 금융, 노동 등의 4대 구조개혁을 통해 한국의 투자 환경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게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